음, 맛있니? 너 이런 거 싫어한다더니. 누가요? 저 없어서 못 먹어요. 안 먹니? 안 먹으면 내가 먹는다. 엄마, 스트레스가 많지. 많이 먹어. 여보, 칼로리 계산하면서 먹는 사람이 왜 그래요?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요. 뇌 수술을 하면 사람 성격도 변하나. 괜찮아. 괜찮아, 알아서 먹을게요. 그만해요. 알았어, 내 걱정 말고 어서 먹어. 너도 줘? 누가 주는 거 안 먹어요? 좋아? 좋아? 아이고, 세상에. 난 네가 이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았지. 할머니, 놔둬요. 응, 그래. 아이고, 이 새끼도. 할머니 손 깨끗해. 금방 닦았어. 이 생선은 손으로 벨려 먹어야 맛있어. 우냐 우냐 우냐. 아이고, 예쁜 거. 이렇게 잘 먹으니까 얼마나 좋노. 옳지 않아요가 나올 타이밍인데. 예이.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. 하하하하. 아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어머니. 어머니, 일어나세요.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. 일어나세요. 다시 해야 된다고요, 지금. 아, 주무시잖아요. 그럴 리가 없어요. 우리 어머니 새벽 3시까지 봉투 덮던 분인데 이런 초저녁에 주무실 리가 없다고요. 그때 못 주무셔서 지금 갑자기 잠이 오시나 보죠. 어머니, 일어나세요. 갔니? 우리 맨날도 최고, 최고. 재밌다. 진짜 이상하네. 어머니한테 맞춰주면서 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? 꼭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. 그럼. 그럼.